! 어? 괜찮아? 어저께 남편이 조립을 하느라 애를 엄청 먹었어요. 근데 이 서랍장이 저희 미용실에도 있는데 너무 이쁘다고 해가지고 제 속옷이랑 그런 잡동사니 용품들을 넣으라고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속옷 정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나가서 유저지에 있는 브런치 맛집을 갈 건데요. 케이크 먹을까? 그 프레저뭐야? 브런치 맛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딸, 우리 사완이도 같이 가자. Let's go! 오늘의 OOTD입니다. 짜잔! 예쁘죠? 이렇게 골드 포인트 버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약간 뽀글뽀글한 천에 각진 자켓을 입었고요. 여긴 날씨가 지금 조금 쌀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안에는 이렇게 세틴 느낌이 나는 그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저의 베스트 롱 스커트 중에 하나인데요. 원단도 제가 일할 때 딱 입기 좋은 그런 스커트였어요. 안에 안감이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아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커트거든요. 미국에 와서 구입한 호스 가방을 들고 가보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구입한 호스 가방을 들고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덕션을 썼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스렌지를 써야 돼가지고 기름때가 엄청 묻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신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 봤거든요. 근데 미국 라면은 조금 한국이랑 다르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마트에 가서 진라면 매운맛을 한번 구입해 봤거든요.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려고요. 김치를 항상 사먹었었거든요. 조선호텔 김치가 진짜 맛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걸 맨날 사먹다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김치가 맛없을까봐 걱정을 했어요. 마트에서 파는 게 너무 맛없을까봐 제가 젓갈을 사왔거든요. 만들어 보려고. 근데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마트에 갔더니 종갓집 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갓집 김치를 한번 구입해서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맛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아니 조선호텔 김치만큼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치는 사먹기로 했습니다. 진라면 이렇게 끓여볼게요. 끓여볼게요. 김치는 이렇게 종갓집 김치. 진짜 맛있어. 이만큼 먹었어. 벌써 구입했는데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또 사러 가야 돼. 다 익었어. 더워? 라면이 왕성으로 됐어요. 라면이 왕성으로 됐어요. 라면이 왕성으로 됐어요. 이거 먹어볼까? 라면이 왕성으로 됐어요. 진라면이 훨씬 맛있어. 앞으로 진라면을 먹어야겠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호떡을 만들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할 때 갔던 곳인데 트레이더조라고 미국 마트가 있어요. 미국 마트이긴 한데 한국 음식도 좀 있고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좀 있는 곳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거리가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쉽지 않네. 제가 지난번에 트레이더조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오렌지 치킨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거랑 시즈닝이 엄청 유명해가지고 그것도 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살까. 과일도 전에 사과나 이런 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딸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다양한 과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트레이더조에서 장을 좀 봐와 볼게요. 호떡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 거야. 겨울엔 호떡이지. 어릴 때 엄마가 호떡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야! 너 다신 안 해줘. 아니 봤어. 이거 최고라고. 최고야? 응. 유유itar 무지개 우유도 사야 될 거 같아요. 우유도 사세요. 우유가 홀미일. 조금만 더 사야겠다. 대박. 1.4불이에요. 대박. 우와 귀엽다. 이거 한국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바나나. 바나나 1.9불. 여깄다. 4.9불. 4.9불인데 이게 오렌지 치킨이에요. 오렌지 치킨. 이거 두 개 살래. 코리안 립. 갈비도 있어. 오 이거 LA갈비 같은데 구입해볼게요. 여기 캐쉬브라운이랑 2.7불. 2.7불이고요. 요거는 3.4불. 4.9불. 메이플 시럽.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거 두 가지 엄청 많이 봤던 건데 요렇게 시즈닝 구입했어요. 요거 맛있다고 했어요. 이게 4.4불. 머스타드. 너무 귀엽다. 1.7불. 짜잔. 이건 사과. 사과랍니다. 이게 5.9불 정도 해요. 감자도 있고. 오 뭐야? 귤이야? 왜 이렇게 싸? 그게 우리 저번에 먹었던 거지. 오렌지 같은 귤 아니야? 이거 사자. 상태 좋아? 탈라봉만 났는데? 이게 얼마야? 3.4불이래요. 이만큼. 대박. 이거 과자 엄청 맛있다 그랬는데. 이거 얼마야? 7.9불이야. 7.9불. 하고. 얘는 커리. 오! 카레도 샀어요. 짜잔. 이렇게 장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장을 보고. 118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요. 여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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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